안녕 여러분 플레디입니다 초록 개다래 열매를 마구마구 모아서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요 베이비를 진화시킬 건데요 저는 열심히 초록색 개다래를 얻을 겁니다 아 속공대가 없냐? 구구구! 아 나 스피드업이 없네 아 이럴수가 마구 초라 여기 떠둥 나왔었구나 제발 초록 개다래 열매 열매를 주세요 이거 엄청 쉬운 줄 알았더니 그렇진 않네 큰일 났네 분만 깨는 건 줄어들지 안되겠어요 이게 왜 이 정도지? 쉽다고 무시했는데 말이야 참교육 당하는 플레르 그래 나 참교육 당하고 있다 기다려 기다려 아 이거 보라고 보라고 레이 하나면 끝장 나니까 기다려 띵뚜 띵뚱 땅 띵뚱 띵뚜 띵뚜 띵 무난해요 무난해 스무스에요 스무스해 아 스무스에요 야 이거 거의 스피드 대기네 이렇게 반복을 하겠습니다 반복 잠시 후 나 이제 다 모으지 않았을까? 그치 여러분? 이제 우리 눈 진화를 할 시간 고양이 베이비 카트 징그럽고 귀여워요 파동 공격을 획득 아 파동 공격 너무 좋지 진화 아가 진짜 너무 징그러운 거 아니야? 뭐야 진짜 몇 마리 타고 있는 거야 진짜 딜탱이다 어쩌고 엄청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데 가격이 싼가요? 그러게요 여기 귀신 나오는 덴가? 맞네 귀신 나오는 데네 반가워 귀신아 근데 우리가 더 무서울걸 우리는 머리가 여러 개거든 머리 여러 개 베이비 카트 빅매치다 어머 남량 특집 핑매치 오 뭐야 진짜 너무 무섭잖아 아 갑자기 저게서 저게 왜 나와? 거신이 왜 나와? 야 이게 뭐야 충척한 것들끼리 잘 모였어요 에잇 누가 얌전한 사자의 코터를 건드려 아 저 다리 달린 대갈구는 저거 약간 골려주는 거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네 골반 먹이는 거 같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네 진짜 얄밉게 생겼잖아 다리 달린 저 대갈구 딱 그 열받을 때쯤에 나와가지고 누구야 이러고 딱 때려버리는 거지 여기까지 플라로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꼭꼭꼭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